경기 가평군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가평군 조종면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캠핑장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숯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A씨는 전날 홀로 캠핑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텐트 안에서 A씨는 전날 홀로 캠핑장에 신고했습니다.